24채력? 빨리 굴려야겠네? 정리해서 해야 되죠? 5월이요? 물 딜 위져서 이길 수 있나? 24% 너무 불안하긴 하네 다음선 레벨업 прив토록 발 쓸 수 있어 이 몸은 항상 싸울 준비 바다 코끼리 펀치 이럴수 이거 버텨야 되나? 이것도 지잖아 지금 그리고 삼성때문인거긴 하지 바닥까지 끌어 땡겨야되나 지금 상황을 삼성때문인거긴 하자 오케이 아 이거 사람들이 덱을 잘 짜가지고 지금 나도 그래도 이것만 잡으면 오케이 20라운드까지는 어떻게 되겠네 골드만 생각하면 그렇게 막 딸리는 상황까지는 아니죠 이 영광을 나누리라 결국 워리어 덱으로 왔는데 타이밍 갈아줄게 엑스를 가는게 맞나? 타이밍 갈아줄게 일단은 팔 필요까지는 없네 저거는 삼성각을 이미 버렸고 엑스 삼성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버리지 엑스 삼성각 선택지 이대로 떨어질 순 없다 아 이거 이번 턴 버텨야 되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럼 리로를 좀 굴려넣자 지금 어쩔 수 없다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없다기보다 약해서 지금 덱이 아 이게 이렇게까지 안나와도 되나? 외드는 집어야되는데 너무 뒷일이구나 너무 뒷일이긴 하다 걸렀다 생각하자 다음 턴 레벨업 턴 레벨업 내가 또 생각하지 말이 있겠다 누구야 이거? 가르치네 아 아 하필 내가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났네 아 아 배가 좀 덜 맞았다 내가 가장 약한 상대야 얘기해 지금 왜냐면 근접인데 엘리멘탈 시너지가 있거든 이 친구가 바닥까지 굴리는 리로를 해야 된다는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한 번만 더 버텨야겠네 근데 그럼 원래 얘 대신 딴게 지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템이 좋은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이게 싼값에 맞출 수 있으니까 워리얼을 한건데 지금 아 일곱명짜리도 있어 일곱명짜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내가 이게 3등을 만난게 그것도 메이지를 만난게 진짜 불운이다 불운이다 불운 다른애를 좀 만났으면 왜냐면 쟤말고는 다 물디리더라구요 보니까 체력 유지가 좀 됐을텐데 그래서 제가 좀 게임 플레이어가 급해지지 않았을텐데 얘 딱 얘 만나가지고 그때 한필 이 몸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있지 이 몸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있지 이 몸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있지 한 개나무하고 버릴 수도 없고 얘만 안 만나면은 생존 가능하거든요 얘가 제일 문제야 지금 얘 너무 쎄 지금 얘가 거의 무조건 1등가인거 같은데 대전 운빨 게임이긴 한데 대전 운빨 게임이긴 한데 대전 운빨 게임이긴 한데 얘도 무섭긴 하다 좀 아 무섭다고 하자마자 만나네 얘는 그렇게 센 건 아니라서 근데 메이지들이 배 배 배 배 나이스 얘 메이지는 그렇게 센 건 아니라서 아 근데 졌다 와 어떻게 메이지 둘 중 하나를 둘 연속으로 만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아 이런 월방인데 이제 난 인간의 탈을 쓴 듯 이게 악한 건 아니야 오비드 마스트 이렇게 써도 좋네 클라어는 없으면 좋네 다른 언데드가 나와서 배를 갈라야 되는데 빨리 아 이거 좋다 아 이거 좋다 칼날검 괜찮은지 누구지 오래 살아나 아 야 아 진짜 너무 하네 아 진짜 너무 하네 진짜 너무 하네 이거 오오오 아아 진짜 너무 하네 태워야죠 이리완전 어 나이스 룰들 때려줬어 딴 애들이 죽게 화려해야지 내가 약한 건 아직 얘한테 나한테 차 맞고 있잖아 얘 좀 와 미쳤다 얘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게 실화 아 아 아 슈트 트롤이 없어서 떡상각은 없는데 이제 아 아 아 아 아 카운터 배치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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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크로포스로 집어야되나? 네크로포스로 집어야되나? 진짜 유월이어서 뺄 수가 없구나 하나를 아 얘 빼고 넣으면 돼 보내주시기 이기면 네크로포스 사고 심어줬어 너무 짜증난다 게임 너무 화난다 이긴 게 의외인데 딴 애 좀 죽여주세요 메이지들이 진짜 너무 화난다 진짜 너무 나온다 진짜 너무 나온다 7월 워로드 7월 워로드 가능하긴 한데 타원x3 타원x3 타원, 타원, 타원 자는, 타원 자는다 타원, 타원 자는다, 타원 자는다 와, 하필 타원이 딱 그 위치에 있네 얘는 이건? 그거 한끝 차이 나야 되게 살짝 떡상했네 도리성인데 지금? 나 얘 만났었지 누나부터? 하나 선 가능한가? 아 루나부터? 루나 삼성부터? 나이스 내가 지금 모든 덱 다 이기는 것 같은데? 연승 보너스를 받고 있네 지금 얻을 수 있는게 트로를 얻어도 3성이 나와도 이성이 나와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점사에서 유리한 조합이 뭐가 있냐면 얘하고 얘야 근데 타운이 네번째 있죠? 그럼 네번째로 옮기죠 오른쪽에서 네번째고 왼쪽에서 네번째 점사 진영 태키도 여기 있으니까 점사 진영 짜면은 괜찮게 나올거야 데미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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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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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못 죽이면 어떡해 그걸 다운 스킬만 빨리 써줄 꼴이 됐는데 지금 이거 아 근데 운이 좋았다 아 근데 운이 좋았다 아 한 라운드 버텔 수 있다 얘 1등이어도 나가야 됐네 아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메이즈 한편만 안 만나면? 아 레벨업을 눌러야 되나? 잠깐만 트럴 워러드가 나오면 좀 세지긴 하는데 대게 아 일단 진영 같이 죽여 네번째 하나 죽었기 때문에 네번째 확실하게 까는 걸로 가고 빨리 오른쪽 좀 내리고 아 자리 바꿨어 아 자리 바꿨어 2성이면 절대 안 죽는데 근데 점사에도 야 1성이네 나왔다 왜 자꾸 못 죽이는거야 그렇게 딜이 모자라? 안 울었다 제발 아 여기까지인가? 잠깐만 오오오오 오오오오 살았어 쉣 쉣 하나만요 대푸? 나는 제가 살아났는데 세상에 똥 쉣 쉣 쉣 쉣 쉣 쉣 쉣 자리 바꿨어야 되는데 자리 바꿨어야 되는데 자리 바꿨어야 되는데 자리 바꿨어야 되는데 아 이제 줄여줘 쉣 쉣 쉣 쉣 멜스트롬 멜스트롬 마방 올라가 트럴 워러드 멜스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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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방 올라가 트럴 워러드 멜스트롬 휴발 시너지 휴발 시전하면 안돼 안돼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깝다 이득 너무 아깝다 배치만 바꿨으면 이겼는데 이거 내가 1등인데 배치만 바꿨으면 1등인데 가벼운 좋은 하루 한 번만 해 이제 클리즈 침 침 첨